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사실 아까 만들 때만 해도 후기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있네요. 그럼 봅시다. 우선 많은 조언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로 오늘 형부한테 연락을 했고 도대체 뭐가 뭔지 여러가지로 많은 상황들을 물어봤어요. 전 형부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언니가 결혼하고 처음부터 좀 이상했대요. 뭐 그래도 처음엔 그냥 질투가 심한 거겠거니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니가 점점 형부를 의심하는 게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없던 일까지 막 실제라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언니는 정말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일을 지어내면서까지 형부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망상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미친 난동 부릴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형부가 운전 중일 때 난동을 몇 번이나 부렸고 한 번은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언니가 손에 흉기를 들고 아마 칼이겠죠. 형부 회사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결국 회사 직원들까지 언니 상태를 다 알게 됐고 그 일로 형부는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냥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도저히 혼자서 감당이 안되니까 이혼을 했다는데 아니 왜 말을 안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언니가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나 봅니다. 사실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믿어요 라고 따졌겠지만 저 역시 언니 상태를 아니까 그게 진짜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뭐 저도 딱히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한 거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 믿는다라고 여긴 건지 언니한테 받은 공격 때문에 생긴 흉터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하 진짜 이거 보니까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따지려고 연락했다가 사과만 하고 끊었습니다. 형부 죄송해요. 이렇게요. 여하튼 그래요. 지금 저희 부모님의 경우 일단 입원은 나중에 결정할 일이고 당장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언니랑 같이 병원을 가서 상담을 잡아보자고 하고 잡았어요. 근데 언니가 차를 주고도 안 타려고 하니까 일단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병원에 예약을 했고요. 지금 조용히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니가 왜냐하면 상냥하다가도 갑자기 공격적으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변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한 거 당연히 비밀이고 아니 지금 티도 안 내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언니한테 문제가 생긴 걸 이거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 정말 똑똑하고 항상 바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으면 다시 예전에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현재의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많은 조언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치료받고 어떻게든 예전에 밝은 언니로 돌아오도록 저희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어? 추가 글을 보니까 뭔가 더 이상하네요? 아니 저런 과정을 식구들이 하나도 모른 채 이혼을 했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렇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혼이라는 결과만 알았다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제 쿨하게 이혼하고 오늘 집으로 들어오듯이 그런 거야? 2번 쓴이 진짜 웃긴다. 딱 봐도 조현병인데 따지긴 뭘 따져요. 물론 여기가 여초라서 무조건 남자 탓하는 경향이 있긴 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다는 댓글들이 달린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건 네가 알아서 걸러야지. 근데 그걸 믿고 형부한테 따지려고 했던 거야 지금? 대단하다 대단해. 와 니네 전 형부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찰까. 쥐 때문에 직업도 잃었는데. 3번 후기까지 보니까 확실히 조현병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20대 후반에 나이 먹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현병이 발병했고 와해된 언어와 이상행동이 심했는데 약물 치료를 너무 심하게 거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했죠. 그러다 발병하고 7년 뒤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현병은요 자살충동을 막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 님도 아시겠죠? 지금 반드시 꼭 치료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4번 추가 읽었는데 이거 그냥 조현병 아닌가? 조현병은 나이 먹고 성인돼가지고 발병하기도 해요. 얼른 빨리 가. 진짜 감당 안 되는 거지 같은 큰일 터지기 전에. 얼른 가. 5번 아니 근데 이혼하기 전 즉 명절이나 엄마 아빠 생신 때 등등등 이렇게 만났을 때 젓가락질을 못한다거나 달라진 언니 상태 몰랐어요 정말? 정말? 이혼도 어머니나 스니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도 사유를 안 물어본 거야? 왜 했는지? 이거 주작 아니야? 너 만약 그런가면 진짜 첨벌받아.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네요. 6번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로 보입니다. 이게 유전적 요인이 있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여하튼 스니 언니 행동들 전부 다 조현병 증상들이에요. 피해망사항, 인지저하, 왜곡, 언어빈약, 사고저하 등등등 전부 다. 조현병은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고 시간이 지나 음성증상이 말하는 거 말하는 거겠죠. 이게 심해질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또 반대로 보면 3명 중 1명은 약물 치료만 잘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사실 100명 중 1명꼴로 생각보다 유백률이 되게 높고요. 그만큼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치료가 되는 병이기도 하고. 그러니 어서 하루빨리 병원 치료 잘 받길 바랍니다. 이 사연하고 상관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신병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거나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요즘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그런 주의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그런 제가 봐도 가끔 신병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큐멘털이나 영상들 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아무리 병원 그 어딜 가도 원인도 모르고 낫지도 않고 단순히 귀신이 어딨어? 이런 말로 치부하기에는 당사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오죽하면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말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거지. 어떻게든 치료만 된다면 무속인한테 데려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